공부는 실패를 방지합니다. 실패는 학습을 방지합니다. 학습은 성공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세요. 매일 당신의 소임에 충실하십시오.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의 정신과 양심이다. 어떤 위험에도 가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 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 없는 전투는 한심하게 끝납니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계획을 조정하세요. 실패한 목표를 변경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도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노력하세요.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